저희는 오늘 송파를 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9510세대를 가고 있는데 헬리오시티가 사실 잠시에서 메인 지역은 아니에요. 메인 지역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는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무정정도 가는 쪽이 많이 막혀요. 또 이게 넘어오기도 힘들고 올림픽대로나 이런 거 타기에도 이렇게 막히는 시간대에 참 어려움이 좀 많아서 약간 개포동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조금 외진 지역에 있는 맞아요. 말 좀 안 되나? 아, 이렇게? 개포 사시는 분들 또 댓글 달고라도 저희가 이제 위치의 기준은 서울도심권이라고 하는 광화문이나 아니면 강남에서도 이제 한강변 이쪽이랑 이제 거리가 가깝다, 멀다에 대해서 저희는 입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성남이나 아니면 뭐 여기 하남이나 이런 데 생활권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입지죠. 입지는 사실 상대적인 거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여기가 헬리오시티에 왔어. 헬로우 키티! 아, 죄송합니다. 요즘 개교 욕심이 늘었어, 알바 하시더니 여기가 상가입니다, 오른쪽에 상가. 헬리오시티 상가가 엄청 많다. 중간에 하나씩 비어있네? 우와, 근데 진짜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메인 상가거든요. 근데 상가가 한 700개 정도가 있대요. 60% 정도가 공실이라고 하고 있는 상가들 중에서도 내놓고 나가려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헬리오시티 주차장이 또 되게 불만하대요. 왜? 주차장에 사고가 좀 많이 난대요. 너무 커서. 아, 너무 커서. 반포자이가 되게 대단지거든요. 반포자이가 3,400세대예요. 반포자이도 가보면 엄청 크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 3배. 물론 부지는 3배는 아니야. 부지는 그렇지 않지만, 세대는 3배. 근데 이게 세대만 볼 게 아닌 게 여기는 이제 임대 세대도 되게 많아요. 1,500세대 정도가 임대 세대라고 하고 소용평수가 되게 많아요. 실평수가 11평에서 19평 이런 거 많고 5,000세대가 84제곱미터 이러니까 근데 반포자이 같은 데는 아, 반포자이 같은 데는 50평대, 80평대. 50, 60평대도 많으니까 일직선으로 세대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아니, 오늘 주차장 봐. 와, 진짜 크다, 근데. 아니, 나 이마트 왔는지 알았어. 와, 이거 거의 뭐 코엑스 처음 들어오는 그런 기분인데. 와, 저기까지 있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희가 오늘은 100동대 가 가지고 여기는 500동대고요. 끝으로 쭉 가야지 이제 100동대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사고 날 만한데? 그러니까 사고 날 만하다. 진짜 사는 신원에 있어야 돼, 이 정도면. 그리고 방지턱도 엄청 많아. 여기가 헬스장인가 보다, 레드짐. 아니, 그거 같아 그 스타필드에 가보면 운동시설 같은 거 끊어서 다니시는 블루짐 있네, 블루짐. 아까 레드짐이고 아, 블루짐은 그거네. 스위밍이랑 사우나. 레드짐은 헬스. 아, 그렇구나. 나름 이게 되게 일관성이 있네. 이거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중앙선 있는 거 처음 봤어. 차이전 차선도 있고, 우회전 차선도 있는데? 와, 이거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도 한참을 이렇게 가야 되면 주차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 좁아요. 면적이 좁다는 게 아니라 차를 돌리고 지나갈 때 이 폭이 좁아. 방금 전에도 이제 차 두 대가 안 부딪히려고 조심을 좀 하면서 지나가야 돼, 항상. 자, 여기 보면 주차장, 주차장인데 그냥 평범한 일반 아파트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갔던 개포 아너힐즈보다는 조금 이렇게 되게 더 평범한 느낌? 주차장이 좁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폭은 넓진 않아 보니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기둥이 좀 넓게 떨어져 있어서 주차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자전거 보관함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자전거 보관함 따로 없이 그냥 동 앞에다 이렇게 좀 세워놓는 거 같고 여기 무인 택배 시스템이 앞에 있고 여기 이제 동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커뮤니티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만세대가 있으니까 커뮤니티는 있을 건 다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그 커뮤니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 송파의 아들 백종원 팀장. 여기 양말도 되게 간지나네요, 되게. 송파 패션이야? 아니, 와이프가 추천해 준 건데. 어,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두 개 세대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 어, 33층인데? 33층인데 엘리베이터 하나요? 아리팍도 한 대잖아요. 아리팍 한 개 있는 동을 그래도 십몇 층밖에 안 되거든요. 33층인데 엘리베이터 하나면... 아, 스트레스 받겠다, 이거. 이게 진짜 살 사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 여기 세대가 하나가 있고 두 세대씩 있네요, 한 층에. 안녕하세요. 여기는 몇 평이에요, 여기는? 한 2, 42. 아, 여기 큰 평수구나, 되게. 헬로시티에서는 42평이면 제일 큰 평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대부분이 3, 4평 미만 이하 세대고 여기는 큰 평수입니다. 여기 집주인분의 허락을 받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브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는 좋다, 여기. 어, 여기도 숲인데? 공장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숲이에요. 헬로시티 동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좀 탁 튀어있는 동이죠. 여기가 좋아서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 다른 동들은 내가 보니까 안에 너무 넓으니까 서로 다 마주 보고 있는데 여기는 탁 튀어있네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화장실. 아, 화장실이요? 서브룸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고 약간 신반부 센트럴자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똑같은데 아예 신반부 서른넷평이랑 구조가 아예? 아니요, 47평도 비슷해 이거랑. 여기도 방이 되게 많네요. 여기는 이제 서브룸인데 저기 단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조경에. 여기는 서브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방. 틀 수 있는 거예요, 저 벽을? 아, 틀 수 있다. 이거 가벽이죠? 네,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틀면 큰 방으로 쓸 수 있고 작은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혹시 40평대가 30평대보다 거실이 넓긴 넓네. 야구장하고 공터가 있어서 막힌 게 없어서 여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이닝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보통은 이제 단지 내에 있으면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는 거실이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마스터룸인데 아, 마스터룸 맞죠? 아무것도 없어, 이거대. 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구나. 네, 여기가 마스터룸이고 저기 베란다가 있고 아, 드레스룸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서브룸은 좀 크게 빠져 있네요, 평수 대비로 보면. 그리고 이쪽을 이제 화장실. 근데 욕조는 여기는 없고 거실에 욕조가 있어요. 요즘 다... 네, 이렇게 많이 빼네. 이쪽이 베란다 확장은 안 하셨는데 여기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 키우고 계시고 거실은 우물형 천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우물형 천장을 이렇게 확 빼는 것 같아. 트렌드거든요, 이쪽으로 다. 근데 우물형 천장이 저기만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고가 낮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선생님이 지금 잠실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은종로. 아, 이쪽 잘 알겠네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그냥 오로지 주거 세대만 있었고 앞에 상가 몇 개 있었고 그 상가들도 좀 상권이 잡힌 상권이 아니라 다 동네 상권. 취향 아파트 세대 수가 엄청 많았는데 사실 소비 자체가 상당히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잠실이 예전에 장미 아파트가 개발됐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 그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거주한 느낌은 솔직히 좀 아니에요. 여기 사시는 분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커뮤니티에서 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가 너무 작지 않아? 커뮤니티가 작은 것보다 입주민들이 불편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관리업체가 벌써 세 번째 맡겼는데 1년에 세 번째.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3만 명이 살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재밌게 들었던 거는 이제 눈이 왔어요, 겨울에. 눈이 왔는데 잔디밭에 이제 아이가 가서 눈을 밟았는데 그걸 바로 민원을 넣었어요. 잔디밟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박박하게 그럼 왜 그런 거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합한 분양이 50% 이상이고 사실 예전에 여기 시영 아파트 자체가 약간 주공 아파트랑 비슷한 이거 뭐 나갈지 모르겠는데 잠실에서는 이제 메인 지역은 아니었어요. 네 전혀 전혀. 송파로 기준하는 건 저는 잠실이랑 방위동만 봐요. 그 아래 뭐 가락동, 석촌동, 거여, 마찬 이런 데는 송파를 사실... 그렇게 또 인식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그랬던 거를 다 잊으시고 이제 자기는 잠실 엘스랑 비슷하니까 값이 아 엘스랑 비슷해요? 네 값이 비슷해요. 아 신축 효과구나 이게. 신축 효과 때문에. 근데 위치는 엘스가 보냥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죠. 거주민들의 인식은 사실 예전에 시영 아파트의 인식이 강한데 본인들의 이제 그레이드나 이런 거는 잠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런 게 인식이 있다 보니까 관리업체도 바뀌고 이랬던 거 같아요, 제 느낌은. 이제 아파트 하나가 거의 전재산인 사람과 그냥 이제 원래부터 소득이 높아서 프리미엄피 다 주고 들어온 사람 간의 그 격차는 진짜 크거든요. 아리파크 제가 지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가장 핵심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시다가 그냥 이제 조합원이 돼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가격이 오른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소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거의 30억 가까이 주고 들어온 사람의 인식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더 어려운 게 맞아요. 팩트는 사실 그게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데 이거 언급하는 거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잘못 오목하면 또 여론의 멈추를 받겠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가처분 소득이 일단 3배, 4배,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송파가 그 경차가 심할 것 같은데? 송파가 심하죠. 그래서 송파라는 인식 자체가 송파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동네가 조용했다는 점. 살기 좋다. 강남이나 다른 데처럼 투자성이 좋다는 것은 사실 없었던 게 송파였는데 이번에 헬리오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여기가 많이 아파트도 진짜 값이 올랐고 투자로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호재들도 많고 한데 이제 실제 산다고 했을 때는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헬리오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실례가 안 되면 입주인 분 여기 선택한 이유랑 이런 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실거주 같은 거? 엄마가 좀 아팠어요. 여기 병원 가깝고 여기 저녁. 조용해서 삼성의료? 강남 세곱이요. 입주민으로 여기 살아보시면 장점하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 조금 이렇게 개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만 그런 거죠. 이동만 그런 거죠. 뒤에 있는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거 했으면 안 왔을까요? 커뮤니티는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직 한 번 못 해봤어요. 점점... 직업만... 원래 송파구에 연구가 있으세요. 아니 처음 왔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가 아프면 저한테 오셔서 1년 됐어요. 입주민분밖에 느낄 수 없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거의 이용도 안 하시고 이거 아니면 안 왔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오볼 물어봐야 되지. 송파의 아들인 백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계속 송파에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직장도 신사동이고 하면 조금 이사를 가거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은 조용하고 안락한 곳 이런 기준에 있어서 사실 송파를 좋아했고 그래서 사실 헨리오드 안 들어왔던 이유가 너무 세대수가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계속 송파에 거주하는 거고 사실 가까운 곳에 잠실 롯데타워라든지 저기 법조타운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편의성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할 게 다 있고 주변으로 반포 같은 경우도 되게 조용한 단지를 많잖아요. 반자도 되게 조용하고 반네포도 살아보면 되게 조용하고 아립박도 안에 있으면 또 조용하고 그런데야 살고 싶죠. 상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튜민 부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텔레오시티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망한 상가, 상가폭망 이런 거에요. 잘은 모르는데 여기가 좀 많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8평에 1,000만 원? 1년 전에 지금은 6,700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죠.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상가가 자리 잡을 때까지 3,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고 임대료가 조종받고 있는 시기니까 조종이 되면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거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또 반대되는 주장은 시간이 지나서 여긴 답이 없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거로는 실비계가 좀 안 되는 상가가 여기 세대 실비에서 너무 많고 헬리오시티 위치 자체가 타지역의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부족하고 이왕이면 갈 거면 그냥 시그니엘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여기는 이제 자체적인 동네 소비 동네 주민들이나 아주 멀리 봐도 그 건너단지 정도 소비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시간이 좀 더 지난다 해도 상가가 회복될 여지가 있겠느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게 법조타운이랑 NC백화점 그쪽이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때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저거 망했다 라고 했는 게 시간이 5년 7년 지나니까 이제는 정상화 여기도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과한 건 사실이에요. 송파 주민들 특징이 여기 동네에서 잘 안 써요. 요새 롯데타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거기 가고 저 같아도 다 롯데타워 무조건 가니까 이 단지 내 상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계속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낮아져야죠. 그럼 초기에 상가 투자하는 사람도 완전히 망한 거네요. 전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은행이 평당 1억이었거든요. 지금 메인 자리 저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품인데 우리은행이 사실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지금도 단지 내 상가 중에 메인 자리가 비어있는 거는 임대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동만 하지 소비를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그러면 헬리오시티 초기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일반 개인이 받아서 완전 망했네요. 이건 팔 수도 없고 수익률도 안 나오고 상가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실내 촬영은 요만큼 하고 또 궁금한 게 쓰레기 봉투 버리는 데는 항상 여기 있고 세대 내부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해서 버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대표님 뭐 하세요? 여기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요즘에 간포 주민이시잖아요. 아파트 오면 관심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폐율이 높지 않아요. 20% 정도 되니까 아너일즈랑 비슷한 급이잖아요.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가 안에 딱 들어올 땐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걸어보니까 또 그렇진 않네요. 걸으니까 그게 답답한 느낌은 안 드네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여기 7개. 어린이집이 7개래요. 7개 있어. 100m 달리기 한 잔 아니야? 100m 달리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300m 달리기. 와 저 직선주로가 만세대 위험이야 진짜 엄청 커. 여기는 정말 단지 내만 돌아다녀서 산책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롯데타워가 저기 보이는구나. 롯데타워가 쫙 보이고 저쪽으로 나가면 정문이고 저 앞에 정문 여기 아니에요? 아 정문 여기 아니에요? 정문 저쪽입니다. 정문 스키인데 이 정도로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저 앞에는 초등학교인가요? 네. 헬리우드시티 쪽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학부는 어때요? 여기 단지 내에서 가는 건 좋은데 그 외 지역에 배우 세력들도 많이 오니까 그런 거에서 좀 차별이 이미 생겼대요. 나는 진짜 이게 재밌는 게 아파트 부동산 촬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놀이터 디자인 유치하다고 했다가 또 죽을 듯이 댓글 밟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상을 받았는데 너가 디자인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이 아파트는 층고가 좀 낫네요 또는 여기는 조금 고급화가 덜 됐냐고 이 한마디에 와 정말 죽을 듯이 달려든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밟으면 신고 들어오네. 아 발쳐 발쳐. 근데 여기 헬리우드시티가 이 안에는 좀 보니까 이렇게 좀 숲처럼 이렇게 꾸려놨었구나. 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원이요? 식물원도 있대. 여기 식물원 있대. 역시 만세대가 만세대에서 500만 원만 각출하면 500살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사용할 때 굉장히 굶이겠지만 어떻게 세대가 많으면 일단 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 안에만 보면 우선 진짜 공원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공원 같다. 잔해놨어요. 어 잔디 밟으면 안 돼. 야 저 안에도 와인 마시면 좋겠다. 따로 와인 까놓고 와인도 뭐 민원 들어오겠다. 와인도 뭐 와 여기도 한 500m 달리게를 이거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감옥 아니야 여기. 적은 평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어쨌든 커뮤니티를 다 즐기고 그러니까 임대 사시는 분들은 되게 싸게 들어와서 진짜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그래서 여기가 소형 평수가 많으니까 학부모들이랑 신혼부부가 엄청 얘기 많죠.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제 강남이랑 서초구는 조금 비싸니까 이쪽으로 와서 애를 키우고 싶어. 예산이 딱 한 18억에서 20억 사이가 있어요. 3, 4평을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서 들어갈 만한 단지가 엘리트랑 여기 헬리오랑 몇 군데 없잖아요. 어디로 선택하냐 이거죠. 보통.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만약 그 정도 현금이 있다면 무조건 엘리트. 아 이유는 뭐예요? 이유라고 하면 입지나 이런 평이 그리고 오르는 폭이 당연히 잠실이 더 높은 건 사실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소유권이전 등기 이거에 대해서 좋아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가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보장된 잠실 쪽으로 많이 가죠. 엘리트가 근데 엘리트 쪽이 사실 메인 위치고 이동도 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문정동 쪽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 쪽에 비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트를 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학군도 아마 그 쪽이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학군도 전통적으로 잠실에 좀 교육력 센 전문직들이 많이 살아요. 엘리트 쪽은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 효과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건 애를 키우는 게 좋은데 그런 투자를 보고 매입해서 오시는 분은 덜 할 거예요. 차라리 오려면 전세로 오지. 약간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취향의 차이인데 그래도 엘리트가 조금 더 비싼가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아 엘리트가 더 비싸죠. 여기도 많이 비싸졌는데 실거래 뭐 2월에 찍힌 곳도 있긴 한데 분양가 대비 한 6, 7억씩은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저는 그래도 여기가 장기적으로 이 정도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엄청난 조정을 많이 받을 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잠실과 헬리오를 비교하면 잠실이지 여기를 단순하게 이쪽에 투자로만 본다면 장점이 너무 많죠. 위례신사선 여기 개통된다는 얘기도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상가 쪽 한번 가보고 상가 쪽 한번 가보죠. 저희가 메인 상가잖아요 저쪽이. 근데 오히려 스타벅스 들어와서 이쪽 상가가 산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스타벅스를 대기주를 해가지고 먹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가 83개동인가 그러니까 1개동에서 한 명씩만 와도 만족이야. 원래 스타벅스가 메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저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메인 상가는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로수길 메인도로보다 비싸. 말이 안 돼. 그 정도의 객단감. 여긴 디자인이 더 유치한데? 안 돼. 안 돼. 그래? 프리즌. 프리즌. 제수아 경찰이구나. 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경찰과 도둑. 센트럴 헤드쿼터가 돼 있네. 저 여기 뭐 감시화 처벌이야? 뭐해. 미쉘 포커야 이거? 어린애들한테 준법 정신이 없어서. 너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상가? 저기 하나 더 가서 오른쪽. 아 진짜 크다. 정말 크다. 단지를 다녀보니까 아노일즈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단지에 이제 풀이 많고 나무가 많고 산책하기 좋고. 근데 이제 핵심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노일즈 주민들이 되게 빡쳐 않나? 감히 헬리오시티랑 비교해? 가격은 당연히 거의 비싸지. 직선 비교가 아니라. 다 읽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뭐 컨셉이 비슷하다. 그런 거지. 스타벅스. 여기 유명한 헬리오시티 스타벅스입니다. 지금은 대기줄이 없네요. 서브 옆을 비어있다. 여기도 나갔어요. 여기는 메인 상가가 아니고 서브 상가잖아요. 근데도 나갔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여기가 같이. 해누리, 초중, 이음학교는 무슨 학교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어져서 이음학교. 아 그래서 이음학교야. 야 여기 초등학교 일진 애들은 중학교에서 스커트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막. 원래 여기 예전 시형 아파트 앞에 이제 재건축하면서 이 앞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대단지가 들어오면 앞에 상가가 엄청 좋아진다. 상권이 되게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앞에 많이 사셨고. 최근에 그 기한84님 같은 경우도 이쪽에다 건물을 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지금 거의 다 공실이에요. 아파트 메인 상가도 죽었는데 여기가 될 리가 있나. 그리고 어차피 여기 아파트를 또 구성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 외곽으로 나갈 땐 걸어 나가는 거보다는 차 타고 나갈 텐데. 그러면 여길 안 나가고 저 뒤에 있는 롯데홀드를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상권이 별로 크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 산 거네요. 그러면 되게? 그럼 저렇게 잘못 산 거는 어떻게 익시트를 해야 되나요? 잘못 샀으니까 잘못 익시트를 해야죠. 예전에는야 사람들이 보통 그냥 집 앞에서 동네에서 먹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배달도 많아지고.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데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작은 데에서는 많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상가가 죽는 어떻게 보면 요인 중에 하나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서브 상가죠? 네 여기는 서브 상가. 아마 더 가면 비어 있을 겁니다. 아 그럼 가죠 이제. 와 요즘 우리가 도깨비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헬리오시티 나와서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인가 봐요. 이게 전통 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헬리오시티 앞에 이런 상가들이 실질적으로 다 입주한 지도 오래되는데 공실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상가가 못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아파트 상가도 많고 여기도 상가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도 진짜 애매해진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운 좋게 이렇게 만실인 건물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일 뿐이고. 구조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골목으로 기한84씨가 산 거예요. 여하튼 작가 분들 중에서도 저희 방송 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야옹이님. 야옹이님도 그렇고. 팬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야옹이님 우리보다 훨씬 유명한데. 저희가 팬이지. 우리가 팬이지. 우리가 팬이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좀 나댔는데. 야옹이님 팬입니다. 오늘 또 송파의 아들 백팀장하고. 송파의 아들의 보스 영정이랑. 반포의 아들 터모팔스입니다. 헬리오시티 돌아봤는데. 헬리오시티 정말 궁금했던 단지거든요. 워낙 말이 많았어요. 헬리오시티 들어왔을 때 송파구의 전셋값이 빠지는 모래에서 실제로 9500세대가 한 번에 입주를 했을 때 전셋값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전셋값이 움직이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되게 파급효가가 컸던 거죠. 송파구의 이런 게. 메가세대가 들어오면서 파급효가 컸었고. 제가 오늘 둘러본 바로는. 단지 너무 좋고. 안에 산책하기도 좋고. 전 또 산책을 좋아하니까. 저 같은 성향을 가진 그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기에 좋은 단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나라면. 내가 만약에 예산이 한 18억에서 뭐 이 정도 언저리로. 집을 꼭 사야만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겠느냐 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엘리트가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랑 저는 또 학권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가락동이잖아요. 아까 이제 또 송파의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방이동이나 잠실동은 원래 송파라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동네지만. 가락동이나 방이동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차원 떨어지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도 기존부터 형성돼 있던 것도 그거에 좀 차이가 났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학군도 무시하지 못한다. 오늘 딱 느낀 거는 오히려 여기도 신도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 가지고 거주하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기존에 난 학군도 중요하고 뭐 상권도 중요하고.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잠실 그 엘리트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엘리트 쪽도 부자들이 살던 동네가 아니에요. 가보면 이제 엘리트 아파트 중에 커뮤니티 있는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차장은 여기보다 훨씬 후졌고. 그건 좀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1cm도 들어가 보면 진짜 허섭하게 지었어요. 잠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약간 좀 주공 아파트 쫙 있고.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이 원래 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가. 개발이 되고 갑자기 뜨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싸서 못 들어간 분들이 좀 일로 많이 오면서. 많이 물갈이가 됐어요. 전문직들도 많이 사시고. 10년 동안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학군이 좀 더 좋아진 측면이 있고. 이게 논쟁의 여지는 좀 있지만. 욕먹을 수 있는 소지는 좀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좀 교육렬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무래도 그 동네에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던 임대 세대라든가. 조합원 세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손박김이 일어나고. 물갈이가 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게 또 지금 상태가 더 힘든 게. 지금은 주택 거래가 되게 힘든 시기고요. 이미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박김이 안 될 거예요. 부동산 값이 막 요동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반복이 몇 번 돼야. 여기도 손박김이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정부 추세나. 이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헨리오는 또 임대가 1500세대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가 높은 건 아니래요. 네 높은 건 아닌데. 꽉 채운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왜냐면 아너일즈 같은 경우도. 임대 세대가 85세대인가 그래요. 퍼센티지로 보면 원래 15% 정도 상한을 두고 하는데. 15% 다 채우진 않거든 보통.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채운 케이스니까.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단지 분위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 단지에 들어가서 하는 건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어쨌든 오늘 잘 둘러봤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굉장히 잘 둘러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마지막 보충을 좀 하려고. 이게 물타기가 아니고. 헬로시티 하면 되게. 실평수 11평, 뭐 16평, 뭐 20평. 이렇게 되게 소용평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저는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헬로시티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모기장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 이미지는 그랬었어요. 생각보다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편견을 좀 깨줬고. 임장을 오길 잘했다.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용평수 11평, 감사합니다.